얘는 후예팀입니다. 뭐라고? 후예팀 맞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많이 기다려주셨던 지인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지인을 모셨는데요. 둘이 정말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직업도 달라요. 과연 가방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장롱을 아주 구석구석 털어와 달라고 했습니다. 네, 진짜 구석구석. 저 구석에 있는 거 진짜. 직장 다니면서 부터. 나 10년 묵은다. 자, 그럼 오늘의 뉴패부터. 샤넬 친구는 많이 보셨잖아요. 샤넬 친구의 새언니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오빠로 연결된 그런 관계. 가족. 네, 가족. 오빠분은 지금 오늘 특별히 촬영을 도와주고 계세요. 좀 이렇게 퍼포먼스 한 번 해주세요. 도착할 줄 알아요? 둘이 정말 좋아하는 가방의 스타일이 다른 게 지금 딱 느껴지거든요. 바로 가방을 열어볼게요. 베테랑부터 시작하시죠.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출연이죠. 진료하실까봐. 많은 분들이 언제 나오냐고 학수고대 기다렸어. 댓글로 좀 증명 좀 해주세요. 요즘 하는 것처럼 댓글이 나오는 거 뭔지 알죠? 한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쯤.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가방 중에서는. 여주 아웃렛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구매한 버버리 크로스백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그 당시에 샀고. 진짜 귀엽다. 이렇게 하트 하트 있는 버버리는 처음 봤어요. 그냥 뭐 수납도 나름 이 정도면 넉넉하잖아요. 그렇죠? 넉넉하다고요? 지갑 지갑. 팩트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물론 전공서적은 안 들어가죠. 전공서적은 안 들어가죠? 2, 30만 원대로 구매했던 것 같아요. 20만 원, 30만 원대? 엄마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건 제가. 내돈내산 대학생인데. 열심히 용돈으로. 용돈으로. 술 마시는데 안 쓰고. 155 기준 딱. 딱 좋아요. 키 몇이죠? 저는 160. 거인이에요. 거인이에요. 최강신. 최강신. 지금은 잘 쓰진 않지만. 그냥 못 버리고 있는. 그래서 장르에서 꺼내왔습니다. 그 다음 가방. 빨간 춤이 뭐야 지금 50. 오 진짜. 이렇게? 전혀 위험한 거 모르겠는데. 원리를 잘해야지.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오래됐고요. 화니 거네요. 원래부터 좀 가방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아니요 전혀. 네? 네.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화니라는 브랜드를 몰랐었는데. 대학생 때 친구가. 화니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사는 걸 보고. 예쁘더라고요. 이게 막 그냥 천이기도 하고. 들기 편하기도 하고 가볍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때는 제가 공부를 했나 보네요. 중요하지 않죠. 안 쓴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화장품을 넣고 다녔어요. 많이 더러워졌을 텐데. 화장품이 아니고 책을 넣고 다녔어요. 여기 스트랩 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잃어버리셨나 봐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큰 거는 스트랩으로 매기엔. 저한테 좀. 크죠. 커서 이런 거는 들고 다녔어요. 숨은 그림찾기 룩입니다 여러분. 과연 가방을 맸을까요? 새언니의 가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보면 되나요? 옛날 거부터. 여의도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저 가방은 아무래도 이. 아 진짜? 오빠 가방인 줄 알았어요. 제 가방이에요. 신입사한테. 제가 선물 받은 가방이고요. 누구한테 받았나요? 저희 오빠분한테. 아 진짜? 우리 오빠가? 나한테. 이분한테 선물해준 적 있나요? 제가 먼저 오빠분한테 백팩 선물을 드렸는데. 저한테도 백팩 선물을. 아. 컴퓨터처럼 뭐가 입력되면. 보건만 주세요. 아 네. 아 네. 다음엔 핸드백을 한번 선물해 주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뭐 회사에도 몇 번 들고 다닌 적은 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고요. 음. 이거 진짜 신용적인 가방이에요. 네 그럼요. 오토북도 넣을 수 있고. 물론 큰 사이즈는 안 들어가지고. 아. 펜도 꽂을 수가 있네. 그럼요. 누가 봐도. 화색 남친이 선물을 주는 거야. 이 브랜드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센터나이트를 선물했거든요. 역시. 샤넬 걸 보냈어야지. 어 이겁니다 이거. 제가 선물한 센터나이트 가방을. 근데 이게 더 예쁜데요. 아 그 예쁜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나. 가격은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마 10만원 미만일걸. 10만원 뺀까? 20만원 뺀까? 40만원 뺀까? 아. 그러니까 다음부터 가격도 말해. 그래야 입력이 될 것 같아. 아 추억이라 못 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버려도 되겠다. 상처만 남긴 리뷰. 이 정체몰을. 그물 가지고 그물인가? 이런 그물백이 유행한 적 있어요. 옛날에. 맞아요.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샀는데. 이거는 아마 만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만원? 이 정도? 뭐. 그래서 브랜드도 없고. 다른 파우치들도 없고. 잘 여름에 그냥. 간편하게 썼던 그물 가방인데. 제가 비닐봉다리도 좋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차마 비닐봉다리는 못 들고. 어망 아닌가요? 어망? 옷 색깔이랑 잘 어울리네. 근데 이게 많이. 잘 끊어지진 않나요? 끊어지진 않고. 대신 이제 뭘 넣으면. 그냥 빠지기 때문에. 꼭 파우치를 넣고. 넣어야 합니다. 요거. 스트라이프를 되게 좋아하시는가요? 아니 왜 이렇게 많죠? 스트라이프가. 아 재수 뭐. 비밀. 요거 스타벅스에서 나온 건데. 잘 들고 다녔고. 이것도 20대 초에 산 것 같아요. 오 귀엽다. 귀엽죠? 여기 밧줄 느낌도 되게 스페셜하고. 가죽도 나름 덧대어져 있네요. 맞아요. 그 당시에 여름에. 거의 주장창 들고 다녔던. 한 2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 게 엄청 비싸진 않았던 기억으로 나서. 오. 오. 이건 뭐죠? 모자인가요? 지디모자. 지디모자. 오. 잘 어울려. 보온도 되면서. 실용적인 가방으로. 그렇죠. 겨울에 추우니까. 오.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많이 빠져요. 지금 좀 날리고 있고. 허리 좀 빠지나요? 인터넷으로 볼 때는. 모델이 되게 예쁘게 들고 있으니까. 나도 겨울에 저렇게 들면 되겠다. 샀는데. 막상 안되게 되더라고요. 얘는 약간 후예템. 네. 많이 후예템. 근데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어 저기 잡타분. 집중해 주실래요? 샘님. 핫핫핫. 핫핫. 핫핫. 얘는 후예템 입니다. 뭐라고? 후예템. 이런 가방 선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 가방은 이것도 제가 선물 같은 분께. 아 많이 달려줬는데요? 스타일이? 이거는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저랑 같이 쇼핑몰 다니다가 이거를 보고 이걸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로맨틱하다 선물을 받았고 든 거는 딱 한 두 번 정도?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구나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색깔 때문에 그때 말했을 텐데 사주는 건가요? 고집 고집 별로 안 갖고 싶다 그랬는데 서로 알아가는 아 사귄 지 얼마나 됐을 때? 사귄 지 한 두 달 됐을 때? 그래서 약간 예의상 한 두 번 맸지만 손이 안 맸던 손이 안 맸던 아이고 먼지가 먼지가 너무 정말 장롱템 아 여기 안에 스트랩이 있거든요 네 아 너무 먼지가 많이 나서 죄송하네요 아까 그 털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컨버스 스타일을 진짜 좋아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들고 날 필요도 없고 유니폼도 있는 직업이어서 뭐 옷도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서 항상 이거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샀어요 캐즐에서 나온 거고 오 되게 비슷한 가방인데 맞아요 또 다르죠 이거는 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둘 중에 좀 고르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엄마가 이해 못 하는 스타일 캐즈 저도 한때 대학생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지금 봐도 예쁘네요 제가 신발에 캐즈에 꽂혀서 보다 보니까 가방이 또 예뻐 보여서 그렇게 산 아이들인데 위험이 됐네요 캔버스 패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거 딱 보니까 커피 같아요 두 개를 같이 샀지만 얘는 잘 산템이고 이거는 중간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막 구겨지고 막 이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잘 들고 다녔는데 이거는 또 은근 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군 응 저한테는 나름 이것도 차려 입은 스타일 그 당시에 각이 있다 보니까 캐즈얼한테 이걸 들다가 이걸 들으면 갑자기 정장이죠 정장같이 둘 다 한 3,4만원대였던 거 같아요 네 귀엽고 간편한 가방들을 잘 고르시는 거 같아요 이런 스타일 가방은 어때요? 저한테는 좀 작아요 저는 다 짊어지고 다니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고부장이구나 그럼 대학생 때는 혹시 어떤 가방 내셨어요? 주로 배낭 알고 보니까 취향적이었어요 제가 보통 큰 가방 선호하는데 이제 이 가방을 사게 된 때가 제가 사이판으로 출장을 갔을 때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같이 쇼핑을 간 거예요 이게 저랑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듣고 이거를 사게 됐어요 혹시 잘 오 잘 메고 다녀요 오 결혼식 갈 때라던가 가볍게 뭐 지갑이나 휴대폰 정도 넣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클로에 이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랑 이미지가 잘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도 메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멜 때도 있고 오빠 이런 스타일 어떤가요? 어떤가요? 왜요? 이게 여기 빠지고 있네? 오 네 특이하게 완전히 이 지퍼가 빠지고 이렇게 끼우는 형태예요 고장난 게 아닙니다 고장난 줄 알아요 오 최초로 스트라이프 없는가 봐요 아 이것도 아까 나왔던 파니라는 브랜드의 백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20대 중반? 그렇죠 중반 초중반 때 좀 많이 메고 다녀 그러니까 생활기스가 많이 생활감이 많네요 막 쓰기도 했지만 또 보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여기가 다 뜯어졌어 이거 오늘 봤어요 지금 많이 썼나 보다 근데 쓸 당시에는 저러진 않았는데 이게 그냥 보관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가죽이 접힘 보관 네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했나 보다 얘도 10만 원 미만 지금은 어때요? 왜 안 들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있는지도 몰랐었고요 일단은 샀을 당시에는 정말 잘 썼던 가방이고요 분명히 수술도 같이 샀던 거 같은데 그거 없어졌네요 오늘 되게 없어진 게 맞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진짜 보고 예쁘다 아까 전에 그 오빠분이라는 분이 사주셨다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 분이 사주셨던 브랜드랑 같은 브랜드예요 철세이키스라고 원래 신발만 사다가 가방이 딱 있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코트를 입고 있어서 잘 어울렸어요 딱이다 엄청 따뜻한 느낌이고 약간 늦갈부터 해서 겨울 막 1월 2월까지 진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 잘 보세요 요즘에는 안 쓰지만 데이트할 때 많이 썼던 거 같아요 요즘에는 데이트보다는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게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뒤에도 있어서 뭔가 씁쓸했어 요즘 커트 안 입어요? 안 입은 지 꽤 됐죠 테딩 다음 가방 왜요? 너무 힘들어 이거 정말 뭐예요? 신뢰화 가방 같은데 9,900원 아 진짜 팀이 찍혔어요 고가의 가방을 처음으로 살 아무나 쉽게 훔쳐갈 수 없는 안 살템 그렇지만 주면 주면 답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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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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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